얼터머 익스체인저를 통해 디파이유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방법 디파이유 웹사이트에서 패키지를 구매하려면 내부 거래소인 얼터머 익스체인저를 이용하면 됩니다. 결제 과정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교환을 통한 상품 대금 결제의 전체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웹사이트, https colon slash slash 얼터머.io slash n slash 익스체인지 slash 오른쪽 소과로 및 더해파이유 웹사이트를 엽니다. https colon slash slash 디파이유 점 컴 슬래시 오른쪽 소과로 브라우저의 두 탭에서 동시에 교환 사이트에서 페이아웃 탭으로 이동하여 얼터머를 선택한 후 넥스트 스태프 버튼 클릭합니다. 디파이유 사이트에서 구매하려는 패키지를 선택합니다. 결제 수단으로 얼터머를 선택합니다. 확인란을 선택하여 약관에 동의하고 퍼처스,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를 위해 얼터머를 보내야 하는 주소가 포함된 페이지가 열립니다.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여 복사합니다. 교환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복사한 주소를 해당 필드에 붙여넣습니다. 또한 디파이유 주문 페이지에서 결제 금액을 복사하여 아래 입력란에 붙여넣습니다. 해당 항목을 모두 작성한 후 트랜스퍼, 전송,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지급은 귀하의 계정에 대한 EFA 확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구글 OTP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지급을 확인합니다. 그 후에 지급 요청이 생성됩니다. 중요사항, 거래소 잔액 출금은 결제 주문 생성 후 최초 2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불 주문이 만료됩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얼터머 토큰은 곧 지정된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디파이유 사이트로 돌아갑니다. 패키지 결제 성공에 대한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 지원팀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